전남 지역에서 농가 화재가 연이어 발생해 재산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전남 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6시쯤 전남 구례군의 한 돼지 사용농가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불로 새끼 돼지 800여 마리가 소사했고 소방 추산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같은 날 오후 9시쯤에는 전남 담양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기계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60대 농민이 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.